안녕하세요. YBM 영등포센터에서 RC강의를 하고 있는 윈토익 서진아입니다. 오늘 4월 28일에 있는 정기 토익을 준비하기 위해서 데뷔 특강으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었는데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좀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때 문제를 파트 5는 10문제 그리고 파트 6는 3문제로 제가 추렸고요. 가장 이거는 꼭 봐야 된다 하는 것 위주로 들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아마 왜 번호가 안 써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YBF 인강에서 10분 압축 토익 이론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를 한 거니까 번호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화면에 혹시 레슨하고선 번호가 있는 거는 혹시 그 인강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내가 부연 설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단기간에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파트 5, 6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주 우리가 마주치는 것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간혹 제가 여러분께 이거는 꼭 캡처하세요 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잠깐 캡처하셔서 시험장 가시는 그날까지 쭉 계속 보시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 그거를 꼭 잊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작하실 건데 파트 5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5를 푸실 때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보기부터 먼저 본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보기부터 보세요. 근데 보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고 끝에가 뭐 ANC로 끝났다든지 또는 뭐 TY로 끝났다든지 아니면 뭐 비슷하게 느낌이 있는데 끝에만 살짝살짝 다르다면 그거는 알맞는 품사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해석보다는 빈칸 앞뒤를 보시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죠. 그걸 보시고 정답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ABC들을 봤는데 다 명사예요. 또는 다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이때는 생김새는 비슷한데 다 뜻이 다른 명사니까 그때는 해석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건 주어 동사 파악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를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답이 아닌 것을 걸러내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어울리는 표현은 함께 암기한다. 우리가 언어에서 자주 어울리고 또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함께 외워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한국말은 이게 되는데 영어는 안 되네. 또는 영어는 되는데 한국어는 좀 어색하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암기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의 실수를 적게 잡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도록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 빈칸을 다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자 왼쪽만 보고 고르셨을 때 실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더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 여기 명사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명사가 이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 더 다음에 명사를 고르실 게 아니라 왼쪽을 보니까 더 가 있네 오른쪽을 보니까 이미 명사가 있네 그렇다면 이렇게 꾸며주기 좋아하는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형용사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더만 보고 그냥 바로 명사 딱 고르면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항상 빈칸 왼쪽 오른쪽을 다 보고 우리는 답을 선택한다. 그거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자 보기부터 보셨나요? 보기 보셨고 끝에가 살짝살짝 달라요. 비슷한 단어들인데 아 그러면 이 문제는 해석보다는 자리를 보고 결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빈칸 왼쪽 오른쪽 보셨나요? 자 왼쪽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왼쪽에 동사 해즈 컨시더를 보셨다면 어?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니까 명사 아니야? 하고 D를 바로 선택하시는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D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빈칸 오른쪽도 봤더니 이미 뭐가 있죠? 그렇죠. 명사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명사 명사 같이 쓰면 부딪힐 수 있다. 그렇다면 명사도 자연스럽게 끌고 오고 컨시더라는 동사의 목적어까지 될 수 있는 내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보기 중에 정답 지금 마음속으로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Designating. 그렇죠. 동명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정부는 고려해왔다. 뭐를? Red Valley를 Wildness Park로 야생 서색지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건 명사는 자신의 명사를 둘 수 없지만 동명사는 성질이 동사라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많이 실수하시는 거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거의 앞부분 시험 앞쪽에서 많이 마주치는 문제인데 쭉 보니까 뭐 보이세요? 그렇죠. 우리 너무 익숙한 인칭 대명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인칭 대명사니까 자리를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리가 뭘까?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보셔야 되죠. 근데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딱 끊어놓고 보세요. 분리해주자. 끊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있을까 봤더니 동사 Need가 있어요. Need라는 동사 앞에 오는 거니까 주어 역할을 하겠구나. 주어 동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지금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C번에 U가 정답이 됩니다. You need to ensure that. 너는 대절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한 가지 더 고득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도 살짝 생각하셔야 돼요. 보기에서 주격도 있고 또는 이렇게 소유대명사 그러니까 소유대명사는 명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구별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알아두실 건 소유대명사가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자. yours면 너의 것인데 그 너의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you와 yours 중에 you가 훨씬 자유금스럽게 들어간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 a, b, c, d가 다 동사인데 지금 뜻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다른 거는 뭐 바로 해석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데 우선 여러분께서 먼저 신경 쓰실 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있나 좀 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여기에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아주 짧게 세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 자동사와 타동사 뜻은 똑같은데 자타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거는 이 뜻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는 전치사를 같이 쓰고 어떤 거는 전치사를 같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자 지금 보기를 요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 in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자 우리 평소에 외워둬야 되는 것 중에 참석하다 라는 뜻의 attend 그리고 participate in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in을 바로 보는 순간 아 함께 쓸 수 있는 애를 골라야 되겠구나. 누가 보이세요? 그렇죠. 정답은 d번에 participate in 지금 바로 속으로 외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석하다 말고 또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찾다 구하다. seek나 또는 look for, search for가 있죠. 그리고 설명하다라는 뜻의 우리가 잘 아는 explain 그리고 account for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주시고 account 보자마자 저는 계좌라는 명사인 줄 알았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account for는 설명하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외우신 대로 잘 하셨는데 제가 만약 문제를 낸다면 조금 또 변경된 문제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are required to 하고선 빈칸 있고 바로 the 3-day orientation session 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이때 보기 중에 정답 모르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attend로 그때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문제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동사의 생김새가 조금 바뀌어도 있고 명사의 생김새도 있고 하나요. 자 이렇게 생김새 좀 비슷할 때는 자리 문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동사를 풀 때는 항상 세 가지는 잊지 말자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이 참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수일치, 수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태, 수동능동 우리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가 시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 태, 시제 이렇게 세 가지는 좀 항상 동사는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를 얘기해 드릴 때 우리가 목적어를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강조, 강조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비동사 pp는 목적어가 없어. 이걸 꼭 강조해 두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걸 지금 보셨는데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일치를 보셔야 되니까 우선 주호부터 찾아보죠. 컴퓨터 트레이닝 가이드라인 끊고요. 동사는 war 하고 빈칸이 있는데 전체 다 by가 이렇게 보여요. 어 어쩌면 수동태인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우선은 동사는 안 되겠고요. 동사 war가 이미 있으니까. 자, b번하고 c번하고 d번이 사실 다 빈칸 비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이 아마 지금 방금 저하고 비동사 pp는 목적 없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살짝 또 고민하게 되는 게 이 명사예요. 이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동사 뒤에 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거에요. 자,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성립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다? a는 b다. 우리가 a는 b야. 라고 똑같은 동격을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컴퓨터 트레이닝 가이드라인은 war 하고 뒤에 만약에 d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트레이닝 가이드라인은 수정이다. a는 b다. 성립 안 돼요. 어색하네요. 그럼 이거 버리시고 우리 좀 전에 기억했었던 것 중에 자, 가이드라인은 수정 됐구나. 그렇죠. 수동태, b번 고르셨어야 되고요. 자, 목적 없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동태로 바꿨을 때도 뒤에 목적이 오는 사형식 동사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따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태 뒤에는 목적 없다.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죠. 자, 수동태 연이어서 지금 보시는데 자, 수동태는 감정에 관련된 동사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죠. 자, a, b, c, d 보셨을 때 어, interest, interested, interesting 하니까 내가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을 유발시키는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동태에서 좀 자주 쓰이면서 또 전치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좀 외우셨으면 하는 게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be satisfied with, 만족을 느끼다. 자, 그리고 뭐 be associated with나 관련되다. 자, 우리 익숙하다라는 뭐 be used to 이런 것들은 자주 덩어리로 쓰니까 어울리는 표현으로 함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요거 하나는 기억하죠. 뭐뭐에 관심 있는 be interested in 했어요. 자, 문제 지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를지 바로 느낌 오셨을 거예요. 정답 지금 선택하셨나요? 그렇죠. 정답은 d번에 interested가 정답이죠. 자, 만약에 if you are interested in attending tomorrow's workshop 내일 워크숍에 참석하는 관심 있으면 이라고 되네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가 빈칸이 나와 있고요. 자, 저라면 여기도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interested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길 선택하는 문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전치사 in만 고를 수 있는 문제. 그렇다면 뭐 보기에 with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be interested in, 바로 덩어리로 난 외웠다 생각하고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꼭 기억하고 가시고요. 다음 보도록 합니다. 자, 동사 문제 좀 더 봅니다, 여러분. 동사, 제가 아까 수일치, 그리고 태, 시제 얘기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동사를 딱 보니까 어머, 내게 보기가 suffer라는 동사의 시제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아, 시제 문제인가 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한번 쭉 보셨을 텐데 우리가 시제에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 접속사나 또는 뭐 전치사, 시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시제랑 썼는지 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좀 습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우리가 문장을 보셨을 때 자, 웬이라는 접속사가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웬이라는 거는 뭐 뭐 할 때니까 시간에 관련된 거다. 그렇다면 뒤에 어떤 시제에 썼지? 동사를 확인했네요. 자,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 근데 이 때가 언제예요? 과거네요. 여러분들, 어? 과거니까 과거에 그때 뭐 했지? 자, 주어에는 미주윤이 뭐 뭐 했었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이 시제와 연관이 있는 걸 한번 쭉 골라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바로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은 그렇죠. 과거와 연관이 있는 D번의 Was Suffering 그렇죠.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었다. 정답은 D번이네요. 자, 짝꿍같이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자, 이번에도 시제 문제 여러분들 시제에서 또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Have PP 아실 거고 사실 이 문제를 푸실 때 컴마 끊고 A, B, C, D 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해즈 PP구나 생각하고 정답 A번 그리고 B번, C번, D번 중에서 B번 고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Have PP는 이거 E, D로 쓰셔야 되니까 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현재 완료 시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매트락이라는 회사가 해즈 랭크드 해왔다. 뭐 랭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었나봐요. 근데 앞에 이런 게 있어요. For the last 15 years, 지난 15년 동안 자, 시간 표현을 딱 봤는데 지금, 아,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랭크를 유지하고 있나보다 라고 과거부터 쭉을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같이 쓰이는 거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지금 저 For 자리에 For 자리에 우리는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In, Over, During, For 이런 것들은 Last, Past 기가 놓으면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 빈칸에 딱 뚫어지면서 For든, In이든, Over든, During이든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오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기억을 저랑 바로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 시간을 보고 Heads, PP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정답 쓰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 4개가 쭉 보여요. 여러분들 똑같은 품사인데 4개가 다 전치사인 거 보니까 해석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는 뒤에 있는 거하고 좀 어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치사 A, B, C, D 뜻이 쪼로록 4개가 다 다르고 우리는 우선 빈칸 앞쪽과 뒤쪽을 보니까 우선 뭐 보이세요? 그렇죠. The Closet, 옷장이라고 보이네요. 자, 옷장 옆인지 옷장 안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니까 한번 쭉 보실게요. 해석상 고르셔야 되지만 자, 게스트들은 주어동사는 찾을게요. 자, Can Find 찾을 수 있다. Additioning in and Towers 여기까지 자, 추가 인낸과 타워를 찾는데요. 어디서 찾죠? 여러분들 A, B, C, D 중에서 어울리는 거 찾으셨어요? 그렇죠. 옷장 안에서 찾겠죠. 정답 어디어디 안에 인 쓰실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전치사는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보는 게 좋고요. 우리 인은 완전히 쏙 들어간 거 안에 그리고 오는 표면이 닿는다든지 어디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앳은 콕 찍어서 어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봐두시고 가는 게 좋죠.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갑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접속사네요. 좀 전에는 전치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접속사가 4개가 다 있어요. 아, 또 해석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자, 해석을 하긴 해야죠. 4개가 다 접속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해석을 하실 때도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티켓들 끊고 명사 뒤에서 끊을게요. 자, 2D Art Museum 끊으니까 자, 티켓은 Can Be Purchased 구매될 수 있다. 근데 어머, 이 덜이 뭐예요? 자, 이 덜 하면 우리가 저절로 떠올라야 돼요. 이 덜 A, O, R, B A, B 둘 중 하나 그러면 짝으로 많이 쓰는 상관접속사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점수를 꼭 받아가야 되는 문제 그렇다면 이 덜 다음에 제가 A, O, R, B라고 얘기 드렸죠? 정답, 그렇죠. 주저없이 D번 쓰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자주 쓰이는 애들 이렇게 4가지 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동하시면서도 지금 저와 같이 특강을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스 A, B보다 A, B 둘 다 이 덜 A, O, R, B A, B 둘 중 하나 이거 아까 보셨죠? 그리고 니 덜 A, 노 R, B는 A, B 둘 다 아니다. 그리고 나 데이 버 B, A가 아니라 B 꼭 4가지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전치사 문제 중에서 좀 전에는 해석하시는 걸 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접속사 전치사가 각각 하나씩 보이는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제가 A, B만 놓고 두 개 놓고 비교하려고 간단하게 드렸어요. 자, 보시면 어, 둘 다 무슨 뜻? 뭐 뭐 하는 동안에. 뜻이 똑같아. 그러면 해석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접속사 전치사인데 뜻이 같다면 자리를 봐야 돼요. 우선 접속사 와일은 뒤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쫓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듀어링은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올 수 있겠어요? 명사가 옵니다. 또는 명사 구가 올 수 있어요. 구 덩어리. 그렇다면 바로 빈칸 뒤에 어머,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더 명사가 있네요. 자, 명사니까 와일은 절대 못 들어가는 상황.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정답 B번 고르셨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프리젠테이션 중에 뭐 미스터 원은 서류를 갖고 있다. 어떤 서류? that were passed out. 나눠줬던 서류. 여기까지 보실 수 있네요. 자, 구별하실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뜻의 접속사, 전치사 나오면 뒤에 동사 있으면. 접속사. 동사가 없고 명사가 있다면 전치사. 이렇게 고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 가지 더 보실 거. 이거 캡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캡처 딱 하시고 기억하실 거는 아, 그래. 똑같은 뜻인데 이쪽은 접속사, 주호동사 있고 이쪽에 있는 건 전치사네.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고요. 이건 정말 끝까지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되고 특히 제가 비커즈하고 똑같은 뜻의 접속사 뭐지? 라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due to your 이렇게 얘기하시는 실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커즈하고 똑같은 접속사 뭐지? 그래, since as now that's이구나.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마지막까지 외우고 간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5로 여기까지 보셨는데 6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총 4세트 한 세트에 4문제씩 있어서 1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해석을 좀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해석을 하면서 우리 빈칸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ABC들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지문이 있고 아래 4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4개를 한꺼번에 싹 다 문제를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해석하시다가 빈칸 나오면 그 해당되는 보기 보고 선택하시는 거 그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꼭 좀 확인하자. 파트 6를 보시면 이메일, 편지 또는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파트 7처럼 그때 꼭 보실 건 날짜 언제 썼는지 그리고 수신자, 발신자 있으면 그거 이름 확인해 주시는 거 특히 여러분 날짜는요 항상 있으면 동그라미 탁 치고 들어가세요. 잊지 않게끔 또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 대명사 자체를 고르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지? 앞에 걸 확인하고 고르시고 대명사가 보기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선택하실 때 대명사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빈칸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보시고 알맞고 자연스러운 접속 부사를 선택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해석상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파트 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선 제가 해석부터 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파트 6도 여러분들이 앞에 그러니까 단락 잘 보셔야 돼요. 첫 단락은 자, 우선 봅니다. 자, The Sun Bill Library 끊을게요. 자, Is Conducting a Survey니까 뭐예요? 설문조사를 할 거래요. To learn how it can meet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를 The Need of the Public 대중의 필요성을 자, 이때 아, 필요한 게 뭔지 알아내려고 우리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네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는 어떤 정보? Gathered from the Survey responses 있으니까 그 설문조사 응답에서 나온 정보는 Will Help Guide 가이드를 받는데 도움을 준대요. Five Year Plan 자, 바로 뒤에 5년치 계획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사실 얘부터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까 제가 그랬죠? 소유대명사는 명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딪히죠. 버리시고 아, 세 개가 다 뭐예요? 소유격이니까 누구의 5년치 계획인지 보자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선택하셨을 텐데 우리 아까 누구가 설문조사 했죠? 그렇죠. Sunbill Library가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Library, 도서관에 5년치 계획을 세우는구나 라고 보시고 정답, 그렇죠. A번 It's 선택하셨어요. 다음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A, B, C, D가 좀 부사, 접속사가 섞어져 있는데 우선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부사와 접속사 또는 뭐 접속사랑 전치사 이런 것들이 같이 보기 있으면 우선은 그것부터 골라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사만 다 나올 수도 있고 접속사만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해석을 하실 때 뭘 본다? 빈칸 앞 그리고 뒤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이 더 중요하죠. 자, 해석 들어갈게요. Attention all subscribers 모든 구독자들 주목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첫 문장 잘 봐야 되니까 We would like to offer you 자,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The opportunity, 기회 To renew your subscription 당신의 구독을 갱신할 수 있는 자, 하면서 뭐 Global Adventure Magazine 하고선 매거진 이름이 나왔어요. 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은 현재 구독자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뭐 갱신하자마자 하고 쭉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빈칸을 딱 마주치는데 ABCD로 이렇게 보니까 다 뜻은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How ever만 부사고 나머지는 다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정답 고르시기 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상황도 마주칠 수 있다? How ever나 뭐 여기 밑에는 Neverless 그 외에 다른 부사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하고 우리가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빈칸 앞 문장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보신다면 여기 Please note that 주목해 주십시오. 대절을 자, Payment is required 지불이 요구된데요. Upon receipt of your invoice 당신의 송장을 수령하자마자 송장 받자마자 돈 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아, 그래 돈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지? 뒤를 좀 보실까요? 자, 당신의 리뉴얼 턴은 갱신 기간을 Will not begin 시작 안 할 거야. Until your current subscription cycle is completed 현재 구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시작을 안 해. 그렇다면 리뉴얼 기간의 시작은 뭐예요? 현재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시작된다는 얘기요. 앞에 내용과는 좀 상반되죠? 돈은 받자마자 되라. 하지만 기간은 그거 끝나고 할 거야. 내용이 좀 상반된다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뭔가요? 그렇죠. However, 하지만 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기간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자, 양쪽의 내용이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요거 지금 제가 살짝 빗겨드렸는데 캡처 하셔야 되겠죠? 자, 알맞는 부사를 고르는 문제들 특히 However 같이 양쪽 내용이 좀 상반된다든지 또 In Edition 같이 앞에 내용 보시고 뒤에를 추가시켜준다든지 그리고 Therefore 앞에를 보고 원인과 결과니까 이렇게 된다. 요런 부분들의 부사들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선택하시는 문제 마주칠 수 있어요. 요거 캡처해서 마지막 시험장 가는 날까지 꼭 보시기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장 삽입 문제예요. 자, 요 문제들을 보실 때 좀 어렵긴 하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점수를 고득점까지 가야 된다면 요거는 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던 거 지시어나 대명사 자, 이런 거는 제가 그랬어요. 대명사를 선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명사가 답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 그걸 고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볼 텐데 마찬가지로 알맞는 문장을 보실 때 이것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먼저 읽으시면 우리가 너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어떤 것부터 빈칸 있으면 빈칸 앞 그리고 뭐 필요하면 빈칸 뒤까지 문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장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좀 봅니다. Attention employee 자, 직원들 보세요. 자, 주목해 주세요. All computer 자, 모든 컴퓨터가 Will receive a software upgrade 오늘 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거래요. 자, Shut down Your computer 자, 컴퓨터 끄세요. Before you leave the office 사무실에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끄고 가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신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데스크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Turn your computer back on 다시 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쭉 보시다가 빈칸 앞쪽은 좀 신경 써서 봅시다. 우리 딱 봤더니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마침내 Click the accept button that appears on the screen 자, 스크린에 나타난 뭘 클릭하래요? 이거 버튼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ccept button 클릭하세요. 어, 그러면 요거하고 연관된 게 뒤에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보죠. 자, A번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들어갈게요. A번 자, We have experience 우리는 겪어왔다. This issue 이 문제점 쟁점을 Several times listening 몇 번 문제점을 얘기한 건 없었죠, 여러분? 그럼 아닌 것 같네요. 자, 다음 보죠. They are located in the IT department 그들은 IT 부서에 위치되어 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쵸? 요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자, 계속 보죠. The updates have been postponed 업데이트 미뤄졌대요.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뤄진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버리죠. 그쵸?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보기 This will ensure that 이건 대절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다. The installation is complete. 설치가 완성이 됐대요. 자, 이건 뭘 가리킬까요? 이거는 이것은 대절 설치된 걸 확신시켜준다는 건 앞에서 우리 어떤 얘기 했어요? 버튼 클릭해줘. 그러면은 이거는 설치된 게 완성된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요 앞에 내용을 받아준 This가 우리는 힌트로 잡으시고 그렇죠. 정답 D번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보셨는데요. 지금 빠르게 5, 6를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이거는 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 아까 캡처하세요 했던 거 마지막까지 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시험장 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지금 수업을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 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